노즈코 글로리아 밤 주한 남아공 대사가 윤장현 광주시장을 예방했습니다. 지난 1월 주한 대사에 부임한 밤 대사는 25일 광주시청을 찾아 윤 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. 특히 이날 윤 시장은 통영칠기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편 밤 대사는 남아공 넬슨 만델라 대학을 졸업해 교육부와 국가안보부를 거쳐 국가안보부 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